자식담에 근심이 많다가 무슨 소릴까.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왜요. 짜리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나갔더니. 사위대 엄마가. 저희 남편이랑 바람 폈던 여자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식담에 근심이 많다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당신 언니 머리에 나비 꼽았어요. 나비 꼽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 지금 머리에 나비로 꼽았다는 것은 집안에 상을 당했거나. 상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지금 집안에 상 당할 일이 있다 지금 그러거든요. 상 당할 일이 있대요. 당했던 게 아니라 상 당할 일이 있다. 그래서 자손 하나 상 당하기 전에 이제 급하게. 급하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누굴 결혼시키려고 마음 먹었나 봐.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신랑이 이제 안 걸려서 얼마 안 남았긴 해요. 응. 안 해 걸려가지고. 이게 상이 신랑상에 나비가. 아. 그런데. 자식 때문에 이걸 너무 벗고서 가야될 것 같긴 한데. 남촌도. 맵지만 불쌍하게도 하고. 애들도. 무슨 죄야 애들은.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진짜 마음이 찹찹하시겠네. 아. 말 못 하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킬 수도 안 시킬 수도 없고. 나 그것도 그거고 어쨌든 이제 뭐 미우나 고우나 또 내 남편이고 사람이 그렇잖아. 죽어간다는데. 응 독할 사람 어딨어 아무런 매정에도. 근데. 지금 자손 갖고 근심을 하잖아요. 응. 근데. 이 둘이는. 결혼 시키라 합니다. 시켜야 돼요? 어느 조상의 음성 소리에 나한테 귀했다 말하듯이. 이 둘이는 죄가 없지 않냐. 죄가 있다며 어른들의 죄지. 그의 둘이가 무슨 죄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가슴속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아는 것은 언니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신랑아와 그 사부인 서예 알고 있는 거잖아. 응 응. 애들은 모르잖아. 애들한테. 야 너네 아버지가 바람 피웠던 여자애.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럴 순 없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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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야 내가 엄마가 바람 피웠던 남자의 딸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속이는 것도 추천하고 그렇다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저도. 아버님이.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인제. 계속 건강해서 오래 산다며. 아마 또 어떻게 공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은 틀려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아까 머리에 나비 꼽았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굳이. 급하게 서둘러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어른들이 잘못해놓고 애들한테까지 가혹하게 이렇게 뛰어놓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긴 한데 남편이 없다 쳐도 그게 없었던 일도 아니고 저는. 여자를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괴롭잖아요. 요즘 사돈들끼리 보는 사돈이 몇 명이나 있겠어. 뭘까요. 예식장에서 한번 딱 눈 감아버리고. 안 만나실 거잖아 어차피. 그럴 거잖아요. 사이. 볼 때마다 생각날 수도 있고 저는 또. 그래서 충분한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근데 충분한 마음이 이해가지만은. 얘들이 결혼할 운명받게 나한테 물어본다며 우리는 결혼합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둘이 이별 수가 비치고 뭐 혼인 안 하는 게 비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결혼을 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고 어느 조상의 말인지 뭐 어느 신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에 그냥 너네들이 잘못했지 그 자식들은 잘못한 게 아인이니까. 애들한테는 죄가 없다 이런. 무료한 듯한 그 그 소리 마음의 소리라고 그래야 되잖아 그게 들려 그러면. 애들한테는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인치 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회를 대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딸을 또 속이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도 없는데 딸이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어떡할까 그것도 목적이고. 딸이 어떻게 알아. 글쎄 뭐 어떻게든 알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안 보여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응. 그리고 아저씨가 그분이랑 그렇게 오래 바람을 피웠던 것도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잠시. 그렇게 잠시 뭐. 한 오 겨울 육 겨울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이니까 진짜 마주치자 마주치고 싶지 않는 인물의 대상인다 보니까. 진짜 백 번 그 마음을 이해하게 천 번도 이해하겠어 그 마음을. 그런데. 얘들 둘이 안 떨어져요. 그래요 그러면은 자식들을 그냥 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지만 한편에는 항상. 불안하고 찝찝한 거예요 저는. 응. 나도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여기서 무당으로 앉아 있어서 이렇게. 답을 내리지만 내가 만약에 엄마 입장이라면 엄마 나 그 입장 백 첫날 백날 이해할 것 같아 누가 좋아하겠어 그때 그 상처는 고스란히 지금 가슴에 남겨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엄마 어떻게 만나도 그래서. 이게 바로 운명의 장난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을 재로다가 나는 애들한테까지는 그냥. 안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 애들이 그러면 지 아버지 뭐. 볼라 하겠어요 어차피 뭐 임종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지는 엄마 볼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나도 무당으로서 감히 언니한테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언니가 그냥 속이 뭉그러지더라도. 야 우리는 인생보다는 애들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언니가 한 번만 참아주세요 애들도 결혼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야겠죠 그게 더 빠른 거. 그쵸. 숨이 안 쉬어져요. 언니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내가 안 쉬어지는 거야. 네. 그 심장은 백분이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슨 죄인가. 무슨 업보가 저렇게 많아서 저 법을 또 뒤집어 쓰고 있어야잖아. 응.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애들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 헤어지지 않는 애들한테 굳이 밝혀가면서 떨어뜨린다고 떨어질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밝히진 않고. 떨어질 애들 같았으면 밝히고 차라리 쏙쇼나 보내는 게 낫지만 그 말을 알았다고 떨어질 애들은 아닌데 둘이 살면서 그 상처 상처 상처. 그럼 주지 말자고요. 네. 아이고 미안해. 나 못 줬어.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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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